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와 부정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는 부정사만을, 또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을, 또 어떤 동사는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문장 볼까요? He promised to participate in the work. 그는 약속했다. Participate, 무엇뭇에 참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는 그 일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Promise 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I will finish of making a robot in an hour. 나는 한 시간 안에, 러버 만드는 것을 끝마칠 것이다. Finish 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She loves to take, taking, care of the cat. 그녀는 그 고향이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러브라고 하는 동사, 동명사, 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forget, stop.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부정사를 쓰고, 이미 했던 일에 대해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will you? 숙제할 거 기억하고 있지? 그렇지. Remember라고 하는 동사,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투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meeting you.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만났던 일, 과거의 일이죠. 보겠 다음에 그래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 considered him to be a genius. 나는 그가 천재라고 여겼다. Consider, 동사. Him, 목적어. To be a genius, 목적, 보호입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세요. I considered investing and stocks. Invest, 투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Stock은 주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주식에 투자할 것을 고려했다. 문장 구조가 consider, 동사입니다. 그리고 investing, 투자하는 것,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목적어입니다. 목적 보호가 올 때는 투부정사, 그리고 목적어가 올 때는 동명사를 씁니다. 이러한 동사들이 advise, 충고하다, allow, 허락하다, consider, 고려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permit, 허락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이러한 동사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 목적어로는 동명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We decided not to go going out. 우리는 외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따라서, to go. 2번입니다. He enjoys to listen, listening to music. 그는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이제 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따라서, listening. 세 번째입니다. He is considering to visit, visiting, England. 그는 영국을 방문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Concede,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 목적어는 동명사. 따라서, visiting. 4번입니다. Would you mind? To close, closing the door. 문을 닫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까? Would you mind? Mind라고 하는 동사로 나오면 동명사가 오죠. 투부정사가 오지 않습니다. Closing. 5번입니다. I could not avoid. To meet, meeting. Avoid, 피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Avoid,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meeting. 6번입니다. I considered him to be being foolish. 나는 그가 어리석다고 여겼다. 힘, 목적어, 어리석다고,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 To be foolish. 7번입니다. I won't give up. To smoke, smoking. Give up. 포기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담배를 포기할 작정인가요? 즉, 금연할 작정인가요?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따라서, smoking. 8번입니다. Have you finished to wash, washing your hair yet? Wash once here. 머리를 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벌써 머리 감는 것을 끝냈나요? Finish는? 그렇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Washing. 9번입니다. I won't forget to visit, visiting the strange town last year. Last year, 작년이죠. 작년에 그 이상한 마을에 내가 방문했던 것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일, 미래의 일, 과거의 일이죠. 그러면 동명사, visiting. 10번입니다. 내 철들은 practiced, to play, playing, baseball, regularly,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야구하는 것을 연습했다. Practice,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playing. 11번입니다. Where would you recommend me to go going for my holiday? 내 휴가 여행을 위해서 당신은 어디를 가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Recommend. 여기서 휴가 여행을 가는 것, 목적 4로 쓰였죠? 목적은 me입니다. 따라서 이때 recommend, 투부정사를 쓰죠. 12번입니다. She wouldn't allow me to read, reading the letter. 그녀는 내가 그 편지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뭐 뭐 하는 것, 목적 보호입니다. Allow, 목적 보호일 때, 투부정사. To read. 13번입니다. They have always encouraged him to study, starting hard. 그들은 언제나 그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다. Encourage, 목적어 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투부정사를 써야 되죠? To study. 14번입니다. Have you ever considered to immigrate, immigrating, upload? Immigrate, upload. 해외로 이민가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해외로 이민가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Concede, 목적으로 쓰였죠. 그 다음이 따라서 동명사, immigrating. 15번입니다. Tom suggested to go going on a cruise. Go on a cruise. 유람선 여행을 가다. 라고 하는 뜻이죠. Suggest, 제안하다. 다음은 유람선 여행 갈 것을 제안했다. 유람선 여행 가는 것,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동명사, going. 16번입니다. Don't forget to meet. Meeting, him, after school, tomorrow. 내일 반가워, 그을 만날 것을 잊지 말아라. 해야 할 일, 했던 일. 그렇죠. 해야 할 일이죠. 따라서 미래일이니까 투부정사. To meet. 17번입니다. Remember to put pudding, your cans in the green bean. Bean,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뜻이죠. 녹색 쓰레기통입니다. 너의 깡통을, can, 너의 깡통을 녹색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기억해라. 과거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투부정사. To put. 18번입니다. Remember to switch, switching, after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내가 방을 나설 때 등을 끄는 것을 기억해라.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투부정사. To switch. 19번입니다. Let's remember to recycle, recycling, daily. Daily, 매일매일. 매일매일 재활용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했던 것이 아니라 할 일입니다. 따라서 투부정사. To recycling. 20번입니다. Don't forget to bring. Bring a swimming suit this time. Swimming suit. 수영복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 수영복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할 일이죠. 따라서 투부정사. To bring. 수영복을 말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